형? 어어어어어어어어 제 얘기 끝나가지고 형은 뭐 고민 같은 거 없으세요? 내 얘기를 좀 할게 로제 있잖아 로제 파스타요? 아니 내 여자친구 로제 핑크 블랙 닮으신 그 형 여자친구분? 그래 아무튼 그래서 로제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직업과 신앙이 하루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응 그 다음날은 음악과 관련된 직업인데 주터치는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대 교회 오빠 진짜 멋있지 않아? 말잔. 그렇지? 아 싸인받을까봐 근데 대화가 아니고 자기 말씀드림 오오오오 예 형 뭐 어쨌든 나는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해? 말씀 다 하신 거예요? 저는 뭐